이번 영상은 제품만 리뷰하는 영상이라 상의는 흰색 티셔츠로 통일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니트 큐로 팬츠와 니트 조끼의 셋업 스타일입니다 먼저 니트 조끼 가디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로 나온 베스트 가디건이에요 자연스럽게 브이넥 형태로 되어있고 암몰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드롭숄더로 되어있습니다 앞 여밈 단추는 광택이 나는 짙은 브라운 컬러의 단추로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품도 크고 길이도 굉장히 긴 니트 베스트 가디건입니다 이번 제품은 같이 착용한 니트 큐로 팬츠에요 요즘 이렇게 편한 느낌의 니트 큐로 팬츠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집 앞에 편하게 나갈 때 입기 좋은 원마일웨어가 유행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는 물론 자라에만 해도 종류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된 걸 볼 수 있었어요 니트라 당연히 보온성은 말할 것도 없고 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이 큰데 밑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스타일이에요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되어있고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허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체형에 맞게 조여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원단이 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두 제품을 셋업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가디건도 길이가 길고 바지도 통이 크고 길이가 길어서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입고 보니 생각보다 꾸안꾸 느낌이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감도 분위기 있는 짙은 브라운 컬러라 쉽게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멀리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편안한 의류를 선호하는데 은근히 멋내기 좋아요 이번 제품도 역시 니트 셋업 스타일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의 컬러는 따뜻한 느낌의 오트밀 컬러예요 먼저 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우리 홈방된 소재의 팬츠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한겨울 한파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는 팬츠입니다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컬러라 데일리로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랩이 있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려 입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 보여드린 바지는 플레어로 떨어졌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바지는 1차 느낌으로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입니다 그리고 바지 밑단은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상의 제품은 굉장히 박시한 후드가 달린 스웻셔츠입니다 넥 부분은 하이넥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후드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오버사이즈라 진짜 진짜 편하네요 그리고 앞 하단에는 덮개가 없는 주머니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이 제품 역시 바지 밑단과 동일하게 밑단은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상의 하의 같이 셋업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약간 미세하게 컬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컬러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려요 컬러 차이만 빼면 전체적으로 톤은 부드러운 컬러라 좋았고 편안한 건 첫 번째 제품보다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날 촬영을 해서 상의가 다르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그레이 컬러의 오버사이즈 니트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 입어본 제품들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오버사이즈를 붙인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델분은 길이가 발목에 오던데 키가 작은 저는 바닥을 쓰고 다닐 정도네요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보온성 면에서는 두 번째 제품만큼이나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이 제품이 제일 따뜻한 것 같기도 해요 허리는 역시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스트랩이 없는 제품이에요 스트랩이 없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주머니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니트라 물건을 넣어 다닐 수는 없겠지만 손 시려울 때 바지에 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바지라 그런지 조금 힙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로 큰 게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한 치수 줄여 입어도 좋을 듯 싶어요 다음 제품은 플루이드 니트 팬츠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과는 다르게 다소 얇은 니트 소재라 지금 같은 한겨울에 입기에는 추운 제품이에요 봄, 가을에 입으신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핏이 너무 이뻐서 입자마자 이거다 싶더라고요 적당히 핏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집니다 컬러감도 카키와 그레이 중간톤이라 오묘하니 이쁘더라고요 허리는 역시나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요 신축성도 좋고 앞뒤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앞에 제품들보다는 핏되는 제품이라 속옷 자국이 보일 수 있어서 라인이 없는 제품으로 입어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밑단은 가위로 자른 듯 내추럴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퍼짐한 핏이 아니라서 상의 코디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직장인 출근룩으로 순색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니트 팬츠는 와인 컬러의 스트레이트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 소개해드린 재질과 비슷한 재질이지만 앞에 제품보다는 두께감이 조금 더 있는 제품입니다 캐주얼하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에요 컬러는 분위기 있는 와인 컬러입니다 제품의 신축성은 말할 것도 없이 탄력이 있어 편안한 제품이고요 허리 부분은 역시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허리 밴딩이 꽉 조여지는 게 아니라서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혹시나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품 밑단은 가위로 자른 듯 내추럴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보다 통이 조금 넓은 제품이라 조금 더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니트 팬츠예요 다음 마지막 니트 팬츠는 샌드 컬러의 큐롯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컬러도 너무 이쁘지만 핏도 역시 편안하면서 너무 이뻐서 입자마자 이거다 싶은 팬츠였어요 이 제품도 역시 지금 입기에는 다소 추운 감이 있는 원단이라서 가을 겨울에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50% 이상을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친환경을 생각한 팬츠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 정이 가더라고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하이웨이스트로 허리가 조금 올라온 제품입니다 신축성 또한 좋고 제품의 통은 역시 너무 넓지도 않고 적당해서 데일리로 입기 좋아요 제품의 끝부분은 가위로 자른 듯 내추럴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집 앞에 잠깐 입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의류가 많이 나왔고 유행이기도 한데 이런 의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쁜 옷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